오늘 방문했던 집의 경우에는,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약간의 노력은 하는데 그 기준이 다 어긋나 있었던 거죠. 어긋나 있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를 만드는 거고, 이 아이가 더 나중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장난감에서 끝나지 않고 장판까지 이어졌던 이식행동. 보호자들도 처음 보는 베르의 모습인데요. 찹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보호자. 이쪽이 장판을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쪽은 또 몰랐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났던 일도 몰랐다는 사실에 동생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인데요. 보호자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김없이 보였던 이식행동. 특히 슬리퍼를 먹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추악인데. 이거 지금 얘를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밀리면서 사는 애를 보는 것 같아요. 애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뜯어먹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고기 뜯어먹는 것처럼. 밀리매 고양이. 이렇게 말이죠. 사냥 본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본능이에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리퍼는 얘한테는 아주, 아주 좋은 사냥감인 거예요. 보통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냥감을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저 슬리퍼에 집착을 한다? 더더더욱 없는 거예요. 사냥놀이 할 게. 놀 게 없는 거예요. 고양이에서 스트레스의 핵심은 사냥이거든요. 사냥놀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냥이라는 건, 사냥놀이라는 건 되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사냥의 끝은 뭐죠? 사냥의 끝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나의 본능적인 거를 해소하는 거죠. 고양이들이, 그렇지. 고양이들은 불편하면 혀를 긴장하라거나 구토하기 전에 혀를 쩝쩝대요. 혀를 할 거나. 그동안 얼마나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걸까요? 정말 안쓰럽네요. 베르에게 미안하기만 한 형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제일 생각한 건 환경이에요. 고양이는 이 공간이 이 아이의 전부예요. 세상이라고. 이게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고양이는 떠나요. 금방 버린다고. 정리정돈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환경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사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게.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적인 것들을 아이한테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거. 자, 베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게 뭔들이야, 그렇지? 애기야. 도와주시겠어요? 먼저 바닥에 있던 물건들부터 하나씩 치워나가기로 하는데요. 이거 리딩박스에 다 넣어놔. 양말이 몇 개나 남아있는 거. 가르쳐 여기서 나오냐. 이거 다. 우와. 청소기. 다 좋아요. 때 아닌 청소부로 나선 나흥식 수의사. 이거 극한 직원이네, 나. 극한 직원이야. 아니, 비닐을 왜 모으는 거예요? 아, 봉투야. 야, 무슨 동지를 모아? 봉투만 한 200개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바뀔 창고방.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우, 이래. 좋고 지저분한 환경이 문제를 더 키웠던 만큼 잡동산이들은 싹 다 클리어. 십 년 먹은 체증이 쏙 내려가는 것처럼 깔끔해진 공간. 그런데 장판은 어떻게 하죠? 심한 경우는 장판을 걷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장판을 걷어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는가. 혹시라도 또 장판을 먹을 것을 대비해 바닥도 꼼꼼히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합이 척척 맞는 형제와 나흥식 수의사. 장판 문제도 클리어. 캣타워가 두 개 있긴 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고양이의 최고 놀이터. 캣타워도 추가요. 캣타워 처음 보겠네. 캣타워는 수직 공간 확보에 필수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수납박스는 수납뿐만 아니라 계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자, 드디어 환경 개선 끝. 베르도 마음에 들어하겠죠? 베르 한번 내려와 볼까요, 베르. 잠시만요. 베르 입장. 아직은 새 공간이 어색한 듯 긴장된 표정인데요. 차차 적응하도록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페로무, 냄새가 묻은 것들을 배치를 새로운 환경들에 해놓는다던가. 그만큼 조심스럽게 기존의 흔적들, 기존의 기억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게 되게 고양이한테는 그게 익숙함의 연장이니까 되게 중요하죠. 베르가 벤토는 처음 보는 걸 텐데. 새로운 모래를 쓸 때는 기존의 모래를 10% 정도 섞어줘야 돼요. 냄새가 좀 남아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줄 땐 사용하던 모래를 섞으면 배변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루비는 벌써 적응한 것 같네요. 바쁜 직장 생활로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왔던 보호자들. 베르 혼자서도 충족감을 느끼며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일명 퍼즐 피더입니다. 호기심왕성한 루비부터 퍼즐 피더를 해봤는데요. 와, 엄청 집중하며 노네요. 한편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혼자 있던 베르는 어느새 캣타워도 올라가고 오, 제법 고양이 방에 적응을 한 것 같은 모습이네요. 단숨에 캣타워 정상까지 청복! 베르야, 너도 새로운 방이 마음에 드는 거지? 편안해지니까 눈네요. 편안해졌다는 교실이거든요. 이렇게 업으로 기댄다라는 것, 뒤로 보여준다라는 것. 이제 이번 건 편안해졌다는 얘기인데. 나흥 식수회사의 무릎까지 점령한 걸 보니 새로운 환경 적응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졌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이 없던 환경에서 자극이 많아질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 방, 아니면 화장실과 이런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제 베르가 조금 놀기 좋은 환경이 생긴 것 같아서 잘 놀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도 빗소리나니까 계속 밖에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게 제일 신기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집 안이 전부예요. 집이 이 아이한테는 그냥 묘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당연히 하루 정도 고생하고 장판 깔아주고 장판 없애주고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죠. 며칠 후 다시 찾은 베르네. 루비야 그동안 잘 지냈어? 먼저 약속을 잘 지켰을지 환경 점검을 해볼까요? 청소했던 그대로 유지. 오 합격입니다. 이번엔 베르를 위한 공간도 확인해 봐야겠죠? 갑출방지를 위한 방뇨창도 직접 제작. 이번 솔루션은 베르만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죠?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직 행동은 줄어들고 이렇게 놀이에 푹 빠져 산다는 베르.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좀 더 일찍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그을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계기로 베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 변치 말고 꼭 꼭 지켜주세요. 두 형제와 베르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 합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